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경계 끝에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안 좋더라니까 그냥 거짓 부채라도 부채의 노래 하려고 가만히 있지 그럼 건사하게 안 보이겠어? 속마음은 그거 아니여 내가 위함은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 마음이여 행여나 내가 허트러진 마음을 가지면 저분이 나를 갑오이 영면 법도 나를 가볍게 보겠지 그 마음에서 절받지 내가 도도한 마음으로 갖질 않아 이 말한 것 보면 당당하게 보이지 않아? 혹시 나를 오해할까 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애선과 조사선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근본은 같아 다만 조사선님이 열애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잘 안 되거든 염화두로도 하란 말이야 염불하듯이 이것이 무엇인 거고 이것이 무엇인 거고 가장 쉬운 건 이 먹고 하도 아니여?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주인공 근데 어떤 사람은 풀이한 사람이 있어 이거 마음 아이가? 마음도 아니여 그럼 물건이냐? 물건도 아니여 일체의 유심자라 했으니까 일체가 다 마음에 있다니까 마음 아이냐? 마음도 아니라니까 그래 물건도 아니고 그럼 부채냐? 부채도 아니라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당장 이 한 놈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 화두는 가까이 당겨놓고 볼 수 좋구만 온전히 이 깨달음을 위해서 다 버리자 말이야 모든 것 좋아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이 다 버리고 온전히 버릴 것이 덜고 덜어서 덜 것이 없는 경기에 한번 가봐 그렇다고 해서 스님 매일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으니 왜 합니까? 일하면서 하시란 말이야 일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나요 세수하고 툭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 거고 이 먹고를 하더라도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 안 났다고 생각하면 분심이 안 나겠어? 그 신심과 분심 속에서 의정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하지 조사설이고 판때 깃발에 털났다 판때 깃발에 털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째서 판때 깃발에 털났다고 했는 거 어째서 그랬는 거 그래서 의정이 일어나는데 그 화두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한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하지 조사설의 인고 정정 백수자니라 뜰 앞에 잔냉기니라 엉뚱한 말 아니여 조사가 서로 계속 물었는데 뜰 앞에 잔냉기라 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다가 깨쳤단 말이에요 모두 이 공안이 1700공안이나 됩니다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 법문 가운데서도 신심 있고 분지가 있다면 참 하둑거리다 세상살이가 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병 얻으면 공부가 또 잘 안돼 병 안 얻고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안 하고 건강하면 말쩍은 일이 맨날 죄만 퍼지고 이 고깃덩어리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누굴 두드려 피든지 바람을 피든지 나쁜 일 하게 돼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건강하면 미쳐버리고 제정신 아니여 지금 미친 세상 아니여 지금 서로 보복한다고 지금 막 생사람 죽이고 있다 지금 어리석기가 짝이 없지 우리는 또 그거 구경하고 있다 지금 인생 삶을 얼마나 산다고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남은 일이 아니잖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다 눈을 떠도 이 시방세계가 달라져 대한민국 가면 좋은 법문 듣는다 오늘 미국에서까지 오신 분이 있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공부하려고 우리가 와야 반갑지 뭐 다른 일 나 얼굴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정진하고 그 다음에 108배 잘 그래도 초심자 때는 잘 안되구만 막 범인이 일어나서 지난날에 좋은 일 했던 것도 괴로운데 나쁜 일 떠봐야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절을 하란 말이야 절하고 참회하고 108 참회라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반성하고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 직업을 하면서도 윗사람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라고는 공부 못하고 무심해지네 앞일만 보고 시비가 다 끊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일만 충실하면 그 사람 더 존경받구만 잘 안되면 이 화두를 죽게 들고 앞일만 보라그라 호사담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나쁜 일이 했어야 되겠냐 한 말에 떠더구나 정망상이 나면 좋은 일 하자그라 관세현보살 같은 행을 하고 또 지장보살 같은 행을 하고 예수님 같은 원재를 대신해 준 일도 좀 해보자그라 그러나 그거는 2등 인생이야 1등 인생이 되려면 깨쳐야 된다 깨치려면 양변이 끊어져야 돼 양변이 끊어지려면 화두가 제일이다그라 이제 아시겠죠 대답소리가 용식 천진불이라고 생각하니까 1등 인생 어쩌면 우리 본래 자리를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하고 해야 되지 죽은 날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봐 큰일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라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 잘 농사 지내면 겨울에는 편하게 돼야 되는데 편하려고 들어 놓고 가지고 구들장이나 짊어지고 있어야 되겠냐 그라 오늘 여기 정년퇴직 한 분이 오셨다니깐 이제 정년퇴직은 죽으란 소리여 이제부터는 그러나 이제부터 공부다 식품 얼마나 좋아 내 자유인데 일 안하면 굶어야 돼 일일 불장이면 일일 불식이라 오늘 일 안하면 내가 굶어야 되겠다 근데 하루 한 끼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 두 끼 먹으니까 부담이 안 가요 일을 해도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꼭꼭 먹으러 오면 또 안 먹으면 또 서울역 가서 먹어놓으면 버디낀다니까 그래 음식은 적게 잡수서 먹는 재미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먹는 재미로 세상에 식추 이메이로 안 먹고도 공부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그걸 재미로 먹어야 되겠냐 그라 그래놓고 소화제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하루 한 끼 잡수 하루 또 한 끼 잡수라니까 새끼 한 번에 잡수 없는 사람이었더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그런 사람 봤어 무슨 과한 건 안 좋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났지만 요새는 잘 먹어서 병나 적게 잡수고 우리 그래 합시다 좀 눈 푸는 사람이 되자 그라 용기가 떨어지고 말장 없이 우리 공부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없는 사람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용맹심 있어야 돼 이 분지여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혜는 정에서 비롯대 정은 선에서 비롯대고 이 참선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모든 걸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돼 덕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 좋은 일 하자 그라 그 다음에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여 이 세 가지가 바탕을 가졌을 때 복이 오지 복은 절대 저절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목표이요 다섯 가지는 갖춰져야 될 거 아니냐 그라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자 이 적어도 영가 스님처럼 돼 안 되겠어 돈가교 열에서나니 육도만행이 재중은이라 몽리엔 명맹 육체려니 꿈속에는 천당도 있고 인간 세상 수라의 세상 짐승 세상 귀신의 세상 지옥이 있더니 가쿠엔 공공무대천이다 깨치고 보니 대천 세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으면 두렵지 않애 엊그제 내가 대구가서 법문을 했더니 안동에서 했구나 안동 신호대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교수들 정년퇴 고급공무원 퇴직이요 평생대학인데 그분 한 분이 물어 스님 지옥 있습니까 그걸 못들어 몽리엔 명맹 육체려니 가쿠엔 공공무대천이다 깨치고 보니 대천 세계도 없어 분별이 다 떨어져 보니까 전부 내 모습이지 굳이 말한다면 지옥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훌륭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그전에는 이 법문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도 내 죄 탐험을 해야 돼 우리 불교도 극락 가려고 불교 믿는다든가 천국 가기에서 기독교 믿으면 그건 천치들이 나는 짓이야 기독교인들이 혹시 그라고도 일러주라고 바보 천치나 천국 극락까지 나가는 이라 알았죠 몽지엔 명맹 육체려니 가쿠엔 공공부대천이라다 무재봉 무손이관이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도 없고 이익도 없더란 말이야 그저 깨치고 보니 무재봉 무손이관이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정멸이라는 것은 정멸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정멱이랍니다 정멸보공이라는 거 들어봤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보배 아니여 보배스러운 집이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멸이 아니여 중도사상이 바로 정멸인데 정멸보공이라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묻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비례의 진경을 미증말하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라 지난날에는 내가 티끌 거울을 갈고 닦이질 못했더니 금일에 분명 수부석이라 내가 오늘날 거울마저 없더라 그 말이야 쪼겨보니까 숭물염수무생고 약실무생무불생이니 환치기간 목인물하라 구불시공조반성이라 이 대목에 내가 아쉽더라니까 이거 분명 코 후인들이 그 잘못했거나 아니면 영가스님이 잘못했거나 이 글자 이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내가 분명 코 이렇게 법무를 했던 것을 책으로 낳을 때는 엉터로 나가더라 후인들이 기록 잘못 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환치기간 목인 말하라 기간 목인을 불러서 물어봐라 부처 구하고 구불시공 베풀고 공들임을 조만간 이룰 것이다 앞에는 다 깨쳐 다 해놓고 조만간 이룰 것이라 되겠어 조만간 곧 깨친다 또는 이룬다 그래 되겠냐 거라 앞뒤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앞에는 천진부리고 다 깨쳤다고 해놓고 기간 목인문이란 뭐냐 로버트 또 나무사람 이 나무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도 지수합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집이나 나무나 우주가 전부 다 지수합봉 사대로 부처님 말씀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 아니여? 그러니까 우주 벗기가 전부 다 지수합봉 사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여 생명 없는 게 없어요 나만 생명 이거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야 요새 과학자들이 전부 다 증명하구만 모든 생명 물체는 다 살아있다는 거여 요새 탄제균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제 눈에 보이도 않은 것이 사람도 죽이잖아 내가 나쁜 생각하면 독이 된다는 거여 나무도 톱으로 빌려가면 독이 나온다고 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전부 증명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당장 와닿지만 이것이 늦게 와닿을 뿐이여 나쁜 생각하면 나빠진다니까 그래 좋은 생각하면 참 좋은 거라 물도 소가 먹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지옥중성이 먹으면 불이 되고 부처님이 잡으면 갑노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생각하면 좋아진다는 거여 가는 말이 과야? 평범한 진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거짓말이라도 한 나쁜 말 한번 해보라고 왜 그렇게 못생기냐고 한번 그래봐 좋은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대접 받기는 좋아하면서 상대방을 대접 안 해주면 되겠냐고 베푸는 만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천초목이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음식을 잡을 때도 기분 나쁘게 잡으면 체해해 체하든 겨 안 하든 겨 안좋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노수가 된다니까 아무것도 애인 것 같고도 소중히 여기라 그라 내 몸뚱아리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목표는 깨달음이 돼야지 깨달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해 잠깐이라니까 세상은 소중한 것에다 보람을 두지 말고 항상 깨달음에다 둬라 깨닫기 위해서 먹고 깨닫기 위해서 입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나도 부채임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에요 돈을 벌 때 뭐라고 돈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수줏 넣어요 그러나 갑자기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요? 돈이라는 게 아주 잘 쓰면 굉장히 소중하지만 돈을 잘못 써버리면 그게 확어야 된다니까 저 경남에 유명한 하부자가 그랬다는 거에요 돈한테 기도를 했대요 만석궁 부자인데 돈임료 돈임료 나갈 때는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게 보통 분이 아니죠 또 그전에 내가 이 묘각사에서 살았을 때 우리 천석궁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심이니? 틀리더라니까 보통 사람하고 이 백발 노인인데요 사십니끼를 절해와도 쌀을 가지고 와도 그 땅에 넣지를 않는다더라니까 절의 신도는 얼마나 안됐는데 영감님인데 팔십노인이 벌써 틀려요 거사님인데 정정하고요 신심이 대단하더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틀려 흉년에 도족놈들이 강도가 막 쌀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 무거운 쌀 가져가지 말고 가벅은 돈이 있으니 가져가시오 여러분 뭘 막 훔쳐가면 안절부절로 그럴 거 아니요? 그 쌀 가져가면 맥감에 대지도 않는 거 그 뭐라고 가져가서 오지게 어려웠으면 그래가지고 돈 가져가라고 주거든 그러니까 도둑놈이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놈의 직구석이 망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틀리죠? 벌써 틀려 인색하지는 안 한다니까 큰 부자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부자는 심심해서 이제 그 자기 늘 도량을 휘엄을 도는데 밤 달밤에 어느 도족놈이 그 나락섬을 질라고 혼자 홀리 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힘을 쓰더라는 거요 질라고 그러니까 좀 안 됐다 싶고 그 고함을 질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가만히 몰려가서 그걸 받쳐줬대요 그걸 모르겠어 그러고 살짝 숨으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도와주더래요 얼마나 아쉬우면 가져가겠어 또 경주에 최부자 있지 12대 반석공인 대학 9대 진산 그 후신이 저 저 저 저 영남대학교 그 그 근데 그분의 지난번 언젠가 내가 얘기했을 거 경북대학 교수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 재료가 지금 동경채국대학에 있답니다 아주 가난해서 10년을 적성해가지고 이렇게 부자된 분이요 저질로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당대 만석을 해놓고 내가 축소해서 삽니다 지금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들을 놓고 만석에 한 섬도 더 불어서는 안 되느니라 두번째 벼슬은 해서는 안 되느니라 세번째 진산은 해야 된다 이걸 유언을 하더랍니다 이게 이분은 인생사를 터득한 분이라요 그래서 어째서 만석을 한 섬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까 만석 한 섬도 하면 이만석 할 욕심이 생긴다 이만석 하면 삼만석 그러다 보면 다 털리는 이렇게 망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만석이 계속 불어난데 그럼 왜 할까요 베풀어라 이분한테 베푸는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곡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늘 그 한 열 섬 들어간 열감 이상 쾌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시라고 그 양반들을 체면 때문에 못하잖아요 밤에만 또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베풀고 적선을 하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풀은 하지 마라 합니까 베풀을 하게 되면 할 때는 좋은데 베풀이 떨어지면 사람 잃고 재산다 이러니라 그럼 어째서 진산을 하라 합니까 실력은 갖춰져야 되느니라 참 지혜스럽죠 우리도 차든지 공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돈도 돈도 있어야 되구만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돼 그래서 돈도 억지로 벌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하려야 돼 내가 벌 수 있을 때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돈 벌어가지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IMF 다치구만 IMF는 항상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와요 IMF라는 것이 꼭 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공궁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빨리 온 사람은 1년 만에도 오고 지혜 쓴 사람은 10년 만에도 오고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비자금이 뭐냐 염라대왕이 못 잡아가는 비자금이 있어 그거는 뭐요 어? 뭐 그러겠어 염라대왕이 못 잡아가는 비자금이 뭐요 아무것도 도둑둑 못 훔쳐가는 비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요 공부고 그 다음에 껍데기 비자금이라도 있어야 돼 통장은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있어야 돼 그것도 많이 가지만 들켜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어야 돼 그 대신 계속 일을 하라니까 어디 가서 무보서라도 일하고 제일 좋은 것은 공부고 그 다음에 껍데기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 놓고 또 그 어려움은 없도록 한데 없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는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 그러나 헐떡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지혜스럽게 하라거라 그런데 공부 없이 돈만 있어서 말짱한 일이요 언제까지 다 털린다니까 그래 수많은 안 쉬면 다 털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깨달음에다 목표를 두되 제일 좋은 것은 깨달음이고 마음의 부자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자여 건강 잃어버리면 공부 못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또 형식적인 돈도 있어야 되더라 이제 내가 말 표현을 좀 서우트로 드려도 목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있더라도 신용은 무형의 재산이에요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좀 없으면 굶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세 끼 먹을 걸 두 끼로 줄이고 두 끼 안 될 거 한 끼로 줄이면 아이들이 벌써 공부 잘합니다 우리 부모가 저렇게 일부러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굶으라니까 그래 부부끼리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대까지 말 굶어 말 안 하고 대 굶으면 뭔가 좀 있을 거 아니여 건강에 좋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우리 스님들도 깨우쳐 주시고 이 사회 밝은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지금 비가 내립니다 나도 이제는 겨울이 닫혔으니 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데 다섯 가지 개행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잠을 적게 자고 세 번째는 음식을 많이 잡수지 말고 네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고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댕길라 하지 마라 여긴 어떤 거 저긴 없고 이 절은 어떤 거 처진 어떤 거 이제부터는 딱 정해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졌을 때 금생에 미명 심하면 적수도 야는 소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물도 녹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말만 안해도 대단하다고 벙어리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부밖에 얘기를 하지 말자 집에 가서도 항상 공부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어째서 판대 이빨에 틀랐다겠는고 성성적적 몇몇 밀밀하게 하단 말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해강반전 하란 말이요 하다보면 일구월 심하면 자연정의 원명 아리라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이 전과해가 원명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가스님처럼 기뻐서 이렇게 환해가 넘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글시공 조만성이로다 이 대목마저 내가 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넘어갈지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해석을 바로 잘못된 거냐 굳이 조만성이라고 할 바에는 가득할 만제를 여으란 말이요 그러면 글이 살아납니다 환치기간 목인만 하라 구글시공 조만성이다 일찍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만간 이룰 것이라고 보다 일찍이 원만히 다 이루어졌다 하니까 글쓰기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바에는 그 만자를 내줄 만자를 쓰지 말고 가득할 만자 일찍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글자 하나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치기간 목인만 하라 쿠불시공 조만성이다 이 법문하다가 내가 그냥 시간 마치를 하다 보면 이 마무리 못 짓고 그냥 내려오면 딱 점검을 해 본다고 내가 법문한 가운데 내가 했지 다 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른 떠오르구만 중간에 나간 사람은 그냥 또 오해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서 더 헤아려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마저 다 했으면 좋겠구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충은 했지만 재행, 무상, 일체공환이 즉시열의 대원가기로다 재행이 다 무상하니 재행, 무상, 일체가 다 공하니 일체가 공하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일맥상통하지만 뜻은 닳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으로 왜 재행이 무상하겠느냐 영원하게 집착한 사람들한테 무상해야 집착하지 않잖아 일체가 다 재행, 무상, 일체공환이 즉시열의 대원가기로다 근데 그 다음에 깔려 있는 것은 스스로 깨치고 나서 안 하고 나 접어두세요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또 표현해서 안 될 때목은 또 접어놨습니다 재행, 무상, 일체공환이 즉시열의 대원입니다 이렇게 결정설 표징승을 유의인지 불공임증 중이라 즉절군은 불소인이여 직접 심지어는 아버지 나는 근본 뿌리를 끊을지언정 가지를 따지 않겠다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알면 일체가 다 되는 것을 지협적인데 끄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 대목에도 볼 수 있고 만의 귤을 임불생하니 열의 장례에 지친 수 있기라 육반신용 공불공유 일관광 색빛이 세기라다 정호환 두고략은 유증략이 난가증이다 조고신청풍작어여 모치골광 인물거려다 궁석자 구칭빈이라 실시순빛 도불이빈이라 이 대목에는 조고신청풍작어라는 말은 옛 곡조라는 말은 옛 조사생들 옛 부처님과 더불어 바란스를 같이 한다 곡조를 음악에는 곡조가 있듯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어깨를 같이 한다고 말이거든 조고신청 옛 조사생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정신은 맑고 내 가풍은 스스로 고고함인데 조고신청 풍작하여 모치골광 인물거려다 내가 모양은 초체에서 바짝 말라 있으나 말라서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 인물도 잘생기고 뭐든 해야 돌아보지 공부를 하다 보니 바짝 말랐던 모양이라 그래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구나 궁석자 구칭빈이라 내가 이 부처님 제자가 말이여 비록 가난하다 실시심빈 도불이빈이다 실로 도는 내가 가난하지 않다 빈즉신상 피로가리오 도즉심장 무가진이라 가난하다고 한정 내가 누더기를 입어서 가난하지 실제 스님들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스님보다 더 부자가 없더라니까 옛날에는 천석궁을 부자로 봤는데 우리 스님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삼천석 부자구만 요새 삼천석은 별게 아니여 그런데 부자 중에 부자가 스님이더라니까 어쩌서 부자냐 옷이 천석이요 집이 천석이고 음식이 천석이요 왜냐면 천석궁 좀 되면 궁함이 없잖아 옷 걱정이 없다 세상 뭐 잘 입을 생각이 없는데 뭐 걱정하노 천분 내 집인데 저러 가서 어디 가면 집 걱정 안 하제? 여러분 걱정일 거여 세금 낼라 걱정 우리도 세금도 안 내고만 지금 집세라 내도다니 얼마나 참 스님이 좋냐 그 다음에 먹는 거 한 곳만 해 준다 이보다 더 더 여기서 부자가 어딨어? 걱정 근심이 없다 공부만 한 것이나 걱정하지 이제 알겠죠? 우리 스님들 부자하니까 부자 근데 그때야 말할 게 있어 굳이 가난하다고 내가 누대기 입어서 가난하지 가난한 거 없는 거여 굳이 말하자면 내가 누대기 입어서 가난하다고 핀적 신상 피로가리여 내가 누대기를 입어서 가난한 것이여 도직 심장 무가지로 돌아가니 내가 무가의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진짜 무가직 용무진이여 이물이시지 종부리니로 하다 보배라고 한 지가 아무리 써도 안 달아진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어 보배가 써서 써버려야 없어지면 그 보배가 아니구만 아무리 줘도 안 달아진 보배가 있어 그러니 내가 이물영씨 종부리니 내가 아낄 것이 없단 말이여 이 좋은 보물을 내가 혼자 가지고 하던 말 또 하고 어떤 신도나 스님 참 기억력 좋다 그러더라니까 고대 포화씨 하나 안 가르치 이렇게 내가 이 보배니까 뭐 하던 말 또 해도 또 한다는 생각도 가지만 안 돼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네 좋은 보물을 내가 아무리 줄라 해도 안 가져간다 할 수 없지만 무가직 용무진이 이물영씨 종부리니라 삼신사진은 체중원이요 근본 속에 우리 모두 다 갇혀져 있더라 팔의 육통은 심진이로다 팔의 탈 여기서 신통은 다 마음속에 다 갇혀 있더라 팔의 탈은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도 일체처를 다 통틀어서 팔의 탈인데 우선 내유색상 관해상 해탈이요 안으로 색상이 있어서 바깥으로 색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 네모색상 관해상 해탈이라 안으로 색상이 없는데 밖으로 색상이 있다고 가난한 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 공 무변체로부터 해탈하고 비어서 가시 없다는 끝이 없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탈하고 식 무변체로부터 해탈해야 된다 끝이 없다는 그 아랫마리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청정으로부터 뭐 청정하다 뭐 깨끗하다 이것으로부터도 해탈해야 되고 무소유로부터도 해탈해 내가 뭐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욕심 없다 뭐 그런 사진 무소유라고 한 책도 나오고 그랬지 그거로부터 해탈해야 돼 비상 비비상으로부터 해탈하고 멸 정 수 상 주 구 로부터 해탈 그러니까 일체처로부터 다 해탈한 것을 파레탈로 어리석은 중생들이 가장 분별한 것을 지금 파레탈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거로 파레탈 육신통 천안통 천리통 타심동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뭐 우리는 신통한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보지 그것까지 아무것도 해 이거만 신통 각오미 다 신통이지 다른 사람 마음 안다고 세상 돈 갖다가 바친 사람도 있더라니까 허공을 나눠서 새한테 한번 가서 굉장하겠네 서로 허공에 날 뭐 미국에 있는 거 흔하게 다 보면 그 좋을 거 뭐 있어 다른 사람 마음 알면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아는 거 실제 별게 아니구만 그런데 나무 기룡하봉이라 이 얘기하고 그것도 누구 중생 교학위에서 방편으로 쓴 거 몰라 돈 몇 푼 준다고 그거 받는다고 그 점하는 거 그거 곤란하구만 그러니까 중생 교학위에서 방편으로 할지는 몰라도 직업으로는 하지 말자 거라 알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하도 그 잘 들어줘서 좋고 이것을 또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그런다니 여러분이 들을 때 나는 내 공부가 되고 또 하던 말 또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옛날 주리반 특가가 무식에 넣으니까 맨날 하던 말 또 하고 나도 일 안 하고 그러면 조사수님 어록 좀 봐가지고 또 써먹고 쓰면 골자는 맨날 그거여 깨치자는 거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항상 즐겁다 다행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경계에 끄달려서 천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해해 주시라고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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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